머릿수의 방송에 권순우 기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집 있습니다. 기울여러면 필요하더라고요. 대략 어느 동네인지. 저 기름유타운 삽니다. 신혼부도 특공이었어요? 아니요 그냥 샀습니다. 그냥 분양이에요? 아니요 그냥 샀어요. 혼인신고 했습니까? 했죠. 혹시 올랐습니까 거기? 올랐죠. 서울에 있는 분양선 중에 안 올랐는데 없어요. 언제쯤 사서 언제쯤 사신 거예요 여기? 한 3 4년 된 것 같은데요. 3 4년 올랐어요? 서울에 있는 부동산은 대부분 올랐어요. 아니 소식이 무슨 강남 사고 얘기하지만요. 강북이 더 많이 올랐어요. 비율로 따지면. 그런데 워낙 초기 자본금이 작아서 그러니까 상승률로 따지면. 상승률 1위가 어딘지 알았어요? 서울 구중에. 동대문 아니에요 동대문? 영등포구에요 영등포. 신정류타운. 신길. 신길. 신길 유타운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나저나 GV80. 계속 미뤄지고 있네요. 12월 19일 나온다고 그러던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저기 환경 관련해 가지고 인증받는데 좀 시간 걸린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킨텍스에 장소가 잡혀 있었어요. 원래 11월 28일에. 그런데 뭐 문제가 심각한가? 그런데 요새 이쯤에 심각한 경우는 없어요. 나오기 직전이라. 그렇겠죠. 현대차도 무슨 바보관이랑 진짜 그 중요한 프로젝트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전에 소나타도 출시일 좀 미뤄졌었어요. 첫 나올 때. 뭔가 내부적으로 좀 단돌이 해야 될 거 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재미있는 얘기 좀 갖고 오셨는데 지난주에 왜 인도네시아 현대차가 공장하기로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자동차 전문가도 불러서 여쭤봤는데. 신흥국의 자동차 시장 얘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전혀 다른 재미있는 얘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그 방송 저도 들었는데 제가 하고 싶었는데 그걸 다 하셔가지고 할 게 없겠구나 그랬는데. 취재에다가 인도네시아 취재를 제가 한 1년 조금 넘게 한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공장 짓는 걸 관련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인도네시아를 계속 쳐다보다 보면 왜 자동차 회사가 어떤 신흥시장에 진출을 하고 해외 사례는 어떤지를 곁다리로 같이 하게 되는데 그거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사실 현대차가 인도네시아 공장을 짓는다는 걸 한 1년 정도 취재를 하게 됐던 건 처음에 인도네시아 정부 관료들이 자기네가 현대차 공장 유치했다고 액수는 얼마고 위치는 어디고 이걸 발표를 했어요. 로이터에서 이걸 한번 보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로이터가 공신력이 굉장히 높은 매체라는 건 좀 아시나요 로이터요 알죠. 로이터통신 로이터는 진짜 말 그대로 비투비 비즈니스에 가까운 언론업을 하고 있어요. 언론사의 기사를 파는 거죠. 네. 그런데 거기 심지어 단말기 사업도 다 팔아버리고 자기네들은 정말 다른 거 영업 안 하겠다. 순수하게 언론 기사만 팔겠다. 당연히 블룸버그한테 밀려서 그런 거고. 그것도 어쨌든 전략을 달려가는 건데 매스로 갈 거냐 아니면 신뢰도를 높여야 되는 거잖아요. 언론사상대로 하려고 하면. 그런데 로이터에 나왔다 그러면 어느 정도 믿어도 되는데 심지어 고위 관료들이 실명으로 발표한 얘기로 나온 거기 때문에 굉장히 높았어요. 현대차에 물어봤죠. 온대원에 공장을 짓냐 그랬더니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토하겠다. 검토 중이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냥 신흥시장에 진출하는 걸 검토하는 건 전 세계 어디나 다 한다. 우리가 특별히 인도네시아에 갈 적은 없다. 이런 식으로 부인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통 상대방 정부의 고위 관료들 얘기하는 얘기를 기업이 아예 부인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언젠가 갈 수도 있는데. 그리고 거기서 장사도 해야 되고. 그런데 거기서 산업부 장관도 얘기하고 해양부 장관도 얘기하는데 그냥 부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부인을 할까를 취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가냐 안 가냐가 아니고 외부인을 하는 거냐. 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느냐 그랬더니 가는 것이 거의 확정률이 되긴 됐는데 그 세부 조항들을 조율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 회사들이 어느 국가에 진출을 할 때는 그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굉장히 많은 인센티브를 받아요. 이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국지엠 나간다 그러니까 거기다 8천억인가 지원해 주고 그랬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인도네시아에서도 그러고 있었는데 거기서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니네 부지만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공장 옆에 항구를 새로 지어줄게. 니네가 어차피 들어오면 우리 보고 들어오는 거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아세안 시장을 보고 들어올 거니까 우리가 항구를 지어서 니네가 호주나 중동 다른 아세안 국가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항구를 지어줄게. 그리고 전기차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우리나라에 리튬을 비롯해서 전기차 배터리 들어가는 게 많으니까 그 공장을 니네 공장 바로 옆에 지어줄게.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주기로 해갖고 현대차가 들어오기로 했습니다라고 나왔는데 현대차는 부인 이렇게 해줬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사인하는 최종적인 순간까지 자기네들은 끝까지 부인할 거라는 얘기를 뒤로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런데 공개는 하지 마라. 그러면 상대방은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그렇게는 하지 마라 그랬었는데 이게 사실 인도네시아 관료들이 기정사실화를 했던 이유에는 약간 민주주의 정부의 특성이 있어요. 일자리를 우리가 이만큼 많이 유치를 했다는 걸 국민들한테 세일지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 확정된 것처럼 보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 트럼프한테 배운 거예요. 트럼프가 땡큐 삼성 하니까 그랬잖아. 일단 인사부터 하고. 할까 말까 하더라도 트럼프가 트위터에 땡큐 삼성 그러니까 할게요 이렇게 된 거잖아. 그리고 이제 부인을 또 못하게 하려고 상대방 기업에서 아직 게 좀 헷갈려 하더라도 확정은 할 수밖에 없게끔 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리고 중간에 인도네시아 대선이 올해 4월에 있었어요. 선거 앞두고서 일종의 하나의 공약이죠. 우리나라 제조업이 아직 발전을 못했는데 우리가 진짜 잘나가는 한국에 현대차를 유치를 했다라는 걸 세일지 할 이유도 있었어요. 현대차 입장에서는 혹시 모르잖아요. 조코이 대통령이 연임이 될지 안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조코이 대통령과 긴밀하게 이걸 논의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버리면 혹시 정권이 맡기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적으로 부인했던 사례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자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현대차 비판 여론이 갑자기 확 일었어요. 현대차를 막 언론들이 나쁘게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은 정말 나쁜 나라다. 인도네시아하고 같이 교류 협력을 하기로 해놓고서 실제로 아세안 국가들이랑 교류를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베트남 외에는 투자한 곳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막 비판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베트남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는지를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베트남 전문가 한번 불러보시면 알겠지만 베트남 전체 국가 수출의 25%를 삼선전자가 하고 있어요. 지금요? 네. 이번에 또 와서 왔잖아요. 이번에 한국 왔어요. 또 이재용 부회장한테 또 공장 좀 지워달라고 또 했던데. 그리고 전체 수출의 35%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하고 있어요. 베트남에. 그러면 우리나라 구미나 이런 데 있던 핸드폰 공장들 있잖아요. 스마트폰 공장들. 베트남 다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스마트폰 수출 거의 없습니다. 한 99% 없어졌을걸요. 다 베트남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베트남 대기업 순위 1위가 삼성전자예요. 2위가 베트남 전력공사. 3위가 한전보다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그러니까 국가 기관시설보다 더 커요.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빈 뭐 빈 그룹 뭐 어쩌고 아니에요. 우유 만들고 그거 해서 얼마나 벌겠어요. 그리고 그룹으로 차원에 접근한 거고. 개별 기업으로 따지면 3위가 베트남 가스공사.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에너지 기업들이 제일 큰데. 아니 국유 기업 말고 국유 기업보다도 더 큰데.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아세안 국가들을 한국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는 구애하다가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해. 나랑 좀 만나줘. 그런데 계속 튕기고 그러면은.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이러면서 좀 삐지잖아요. 그거 같은 여론이 좀 이뤘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저는 야 이거는 비판 여론이라기보다는. 빨리 오란 얘기. 빨리 오란 얘기다라고 봤었고. 조코희 대통령은 심지어 최근에 강요회의에서 중국에서 빠져나온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의 투자 검토를 안 한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강요들을 세게 좀 지시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네 강요들한테 뭐 하냐 자부가 오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딱 흐름이 다 보이는 거예요. 중국에 많이 진출을 했다가 낮은 인건비를 보고 중국에 접근했다가 규제 문제라든지 자본 문제라든지 인건비 상승 문제가 있으니까 이 기업들이 슬슬 빠져나오고 있는 게 느껴지는 게 어떻게 아세안 국가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중에 하나가 되는 건데. 이게 사실 인도네시아하고 한국은 한 2012년부터 세파협정이라고 세파가 CEPA인데 FTA하고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신흥국일수록 FTA라는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한대요. 뭔가 이렇게 국내적으로 좀 그런가 보죠. 프리트레이딩이니까. 우리나라도 프리트레이딩 미국하고 FTA할 때 굉장히 반발이 좀 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선진국 사이에서 할 때는 FTA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개도국하고 맺을 때는 CEPA를 좀 많이 맺더라고요. C-A-P-A? C-E-P-A. 세파. 그건 뭐예요? 포괄적 경제협력관계. 그러니까 이게 상품이냐 서비스냐 그런 얘기는 하는데 그래서 사실 FTA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2014년까지 한 7차례 논의를 하다가 중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세안 국가들이 한국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그런 게 있어요. 말로만 한다. 뭐 하고서 뭐 하려고 신흥만 하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굉장히 계륵 같은 시장이에요. 굉장히 잠재력이 크다는 건 알지만 지금 들어가는 게 적절하냐라는 것에 있어가지고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쪽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간만 보고 가니까 무슨 간재비냐 국민들 막 기대시켜가지고 정치인들 거짓말한 거 되고 이런 상황이 있다가 5년 동안 중단됐던 CEPA가 협상이 제기가 됐고 얼마 전에 부산에서 한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인도네시아하고 세파가 타결됐다는 소식이 딱 전달이 됐는데 품목을 이렇게 보니까 썬루프, 트랜스미션, 냉연도금 강판 이런 거 관세 절폐 즉시 철폐에 나오더라고요. 오 이거 됐다. 이거 뭔가 움직였다 이거. 그리고서 어김없이 그날 저녁에 현대차가 발표를 했어요. 인도네시아 공장을 1조 8천억 들여가지고 집기를 확정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하고의 세파의 사실상의 주인공은 자동차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걸 하기 위해서 세파를 한 거라고 봐도 진짜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런 일이 생기냐 하면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아세안에 자동차 회사가 진출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거의 태국은 일본차가 점유율이 한 80% 정도 되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일본차 점유율이 한 98% 정도 돼요. 그러면 현대차 점유율은 한 0.1% 정도. 그러면 전 세계에 자동차 회사가 그렇게 많은데 왜 아세안에만 유독 일본차가 많은가 이거를 제가 인도네시아에 진출할 때 현대차 취재를 했었다고 했잖아요. 갈 때 뭐가 제일 힘드냐 그랬더니 아세안이라는 지역이 일본 자동차 회사를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관세, 비관세 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좀 많은 나라는 수입차 관세가 80%까지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럼 현지 진출해서 만들라는 거잖아요. 자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관세를 그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와서 만들지 않으면 수입은 안 할 거야라는 시그널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어디에는 공장이 있고 어디에는 부품이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어느 국가에는 부품을 만들고 어느 국가에는 완성차를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태국 같은 경우가 최종 조립 공장들이 있어요. 일본 자동차의 조립 공장? 전 세계 자동차들이 대부분 태국에 완성... 그러니까 동남아에 진출해 있는 자동차 회사는 대부분 태국에 완성차 제조업을 가져요. 그리고 디젤 엔진이 태국에 있고 필리핀에는 트랜스미션이나 샤프트, 변속기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두 국가 사이에는 이게 관세, 무관세를 낮춰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품에서 완성차로 가는데 여기에 장벽이 딱 쳐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일본 차가 진출해 있는 그 지역 간, 그 국가 간 사이에만 맺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트랜스미션이 태국으로 가는 건 되는데 다른 나라에서 트랜스미션을 만들어서 태국으로 가는 건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딱딱 요소요소의 일본... 다 일본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올 만하네. 그러니까 이걸 한 번 진출을 하려고 하면 이게 무역장벽을 풀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진출을 하려고 하면. 그럼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하고 우리나라하고 협의를 해서 현대차가 거기에 진출하는 걸로 됐다. 그런데 현대차가 다른 곳에다 부품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 나라랑 또 협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품 생태계들 전체를 개별 협상으로 다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이 그렇게 다 닦아놨으니까 우리는 그거대로만 하면 되잖아요. 그거대로만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대로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 거기에 진출하려면 그 국가들 사이에서 다 개별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한 가지만 안 돼도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얘기가 되네. 그러면 그게 왜 그렇게 돼 있냐라고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이 아세안 국가들에 진출을 해서 땅 파주고 병원 지어주고 해서 한 것도 있고 거기에 일본 기업들이 진출을 하니까 동라아세안 국가들은 자발적으로 자국의 일자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역 장벽을 올린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진출해 있는 일본 기업들은 그 무역 장벽 안에서 보호를 받게 돼요. 그런데 아세안 국가들은 자기의 어떤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올렸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일본 차 외에는 어느 자동차에서도 진출할 수 없는 구조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그 cpa에서 한국 자동차 부품이 인도네시아 갈 때 무관세가 됐다는 거는 그 부품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직접 조달하기로 계획에 짜져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는 진출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거는 좀 다른 분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왜 그렇게 그러면 일본 자동차 회사하고 그냥 먹고 살면 되지. 굳이 왜 한국 자동차 회사를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냐. 안 그래도 가기도 힘든데 여기 뭐 들어가 봐야 일본 자동차 다 잡고 있는 시장에서 지금 와서 꾸역꾸역 시작하자니 돈 많이 들어가는데 일본 아세안 국가들은 구매력이 낮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가 지금 당장 폭발적인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굳이 자꾸 오라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는데 이거는 다른 무역 쪽 관련한 고위 관계자한테 들었던 얘기가 아세안 국가들이나 아세안 국가들이 한국에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 믿고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왔잖아요. 사실 걔네들의 제조업은 일본 회사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 경제를 이끌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놈들이 만 달러 이상으로 안 보내줄 것 같은 거야. GDP 만 달러 이상으로. 아 일본이? 네. 뭔가 하는 거 보면 뭔가 첨단 산업은 안 주고.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성장하면 인건비가 올라가잖아요. 인건비가 올라가면 그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올라가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뭘 해보려고 하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좀 저부가 같이 제조업은 계속 지원을 해주는데 고부가 같이 제조업을 하려고 하면 지원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걸 체바퀴 돌듯이 하다가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건 얘네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고서 새로운 파트너로서 한국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아나? 우리한테 물어보면 딱 알려줬을 텐데. 그런데 이거를 중국도 많이 구애를 해요. 중국도 자기 쪽에다 투자를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중국은 왠지 경제적으로 종속을 시키거나 아니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용도로 자기들을 활용하는 것 같고 일본은 분명히 자기들을 도와주는 건 맞는데 어느 정도 이상으로는 안 올려주려고 그러는 것 같고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뭔가 폐허에서 새로 시작했다라는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했다는 공통의식도 있고 그리고 BTS를 비롯한 한류 스타들 때문에 국민들도 되게 좋아하고 거기다가 뭔가 여기는 우리 파트너로서 부가가치 이상 그러니까 1만 달러 이상으로 경제를 이끌어 가는데 우리가 도움을 줄 것 같고 이랬을 때 한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구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면 아세안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정말 이렇게 일본의 철웅성을 치고 들어갔을 때 과연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분명히 들긴 하지만 뭔가 이해관계가 지금 잘 맞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러면 현대차가 정말 신흥시장에서 잘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신흥시장 쪽에서 현대차가 의외로 잘하는 나라들이 되게 많아요. 아니 저쪽 남미라든지 저런 데 가면 잘하잖아 지금. 남미에서 현대차 많이 팔려요? 많이 팔릴 걸?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스라엘 판매율 1위가 현대차고 2위가 기아차예요. 이스라엘에서요? 네. 혹시 똘똘한 친구들은 현대 기아차를 선택하는구만. 가성비를 따지나? 뭔가 되게 난데없는데. 이스라엘? 베스트셀링카가 아이오닉입니다. 이스라엘에서요? 전기차? 하이브리드가 일단 지금 1등이에요. 그래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일단 이스라엘은 자동차 세금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가지고 구매세가 한 50% 되는데 차값의 50%. 그러면 산타페 한 대 사면 한 4천만 원 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가면 한 6천에서 7천만 원 정도 해요. 산타페 한 대에. 와 그러면 산타페를 누가 그 돈 주고 사요. 그런데 아이오닉은 친환경 차이기 때문에 구매세가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여기 뒤로는 3위, 4위, 5위 이러면 일본 차고 원래 전 세계 자동차 회사가 어느 국가를 가나 굉장히 높은 순위에 있는 자동차 브랜드가 있죠. 폭스바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동차를 파는 자동차 회사.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에서 폭스바겐 차가 팔리겠어요. 독일 라치의 차. 독일 국민 차. 아 그렇지. 독일 국민 차잖아. 아 그러네. 그래서 독일 브랜드가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안 팔려요. 그걸로 현대가 치고 들어간 거네. 그러니까 이게 국가별로 어떤 세제라든지 문화라든지 이거에 따라서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현대차가 잘 팔리는 데가 있어요. 그럼 몇 대 안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내수도 작은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 7만 대 정도. 그래요? 연. 현대가? 네. 한 27% 정도 점유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재미있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최진영 박사님의 지구본연구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낯선 국가에서 이게 왜 우리랑 관련이 있지 싶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도전하는 건 아니죠. 도전은 아니고요. 도미니카 공화국.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는 꽃담 황토색이라고 그러죠. 서울 택시. 누리끼리 한 그거. 그거 엄청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 택시가요? 네. 왜? 이게 도미니카 공화국에는 카운터 파트로서 우리나라 중고차가 몇 년 전까지 한 2등 정도 했어요. 우리나라 중고차 수출의 2위가 도미니카 공화국이었어요. 그리고 도미니카 공화국은 자체 자동차 제조업이 없기 때문에 구매력이 약해서 신차가 거의 없어요. 전체 자동차의 한 7, 80%가 중고차거든요. 중고차 점유율 1위가 현대차입니다. 되게 난데없죠. 그럼 여기가 왜 그러냐면 지역의 특성상 휘발유가 되게 비싸요. LPG차를 타는구나. LPG차를 타는데 그게 보통 수입을 해서 LPG로 개조를 해서 타고 일반 돌아다니더라도 주유소보다 가스가 더 많아요. LPG 충전소가 더 많아요. 그런데 서울 택시는 처음 나올 때부터 LPG차로 나오잖아요. 지금 도미니카 공화국 거주 중인 분 들어왔네요. 난미생가. 진짜? 저분 내가 연락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게스트 저것 때 지원하신 분이야. 도미니카 공화국에 오래 계셨대. 난미 쪽은 저분한테 연락한 분. 그러네요. 거주 버스 많이 돌아다닌데요. 바로 팩트 검증하시면 제가 쫄리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조상 그게 잘 맞는 거예요. 굉장히 내구성 좋고 심지어 LPG로 그냥 나와 있는 차. 그게 서울 택시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서울 택시가 한국 사람이 보기에는 서울 택시지만 도미니카 사람들이 보기에 저게 택시인지 아닌지 알 게 뭐예요. 한글도 알 수 없는 거니까. 평강운수 이렇게 써있을 뿐이지. 그래서 그냥 쓴답니다. 그래서 서울 택시가. 그 색깔 그대로. 1위가 현대차로 23.8% 2위가 도요타. 3위가 기아차 15%. 베스트셀링카는 소나타랑 K5. 왜? 택시. 택시니까. 제일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이거 중고차를 생각보다 많이 팔아요. 그 지금 남미생아 님이 택시나 버스 상표를 디자인으로 생각해서 서울 택시 그대로 달고 돌아다닌 차량이 많답니다. 아 진짜 우리 프로그램 우리 프로그램 대박이다. 솔직히 도미니카 리파블릭을 모르는 사람도 엄청 많거든. 저기서 딱 하니까 저기서 바로 나오시네. 올해 들어서 우리나라 중고차 수출이 월간 4만 7천대예요. 4만 7천대 하면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4만 7천대? 르노삼성이나 한국GM이 월간으로 다 팔아도 한 7천대 정도 팔거든요. 신차? 그래 우리나라에서? 네. 중고차 수출이 4만 7천대예요. 월간. 월간 4만 7천대요? 네. 엄청나게 많이 팔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파는 데가 리비아고 키르기스스탄, 캄보디아, 가나, 요르단 이런 데에 정말 많이 팔아요. 우리나라 중고차. 우리나라 사람들이 차를 오래는 안 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고차 팔기는 좋을 거야 아마. 그리고 나머지 러시아, 브라질 등도 준비를 했으나 시간이 조금 더 할까요? 조금만. 러시아 시장 1위는 현지 브랜드고 2위, 3위가 기아차, 현대차예요. 러시아 브랜드가 있어요? 네. 러시아 브랜드 있어요. 물론 르노가 인수를 하긴 했는데 라다라는 브랜드가 있긴 있어요. 오래됐죠. 기아차가 2위인데 여기 베스트셀링 모델은 리오입니다. 리오?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프라이드. 프라이드. 프라이드요? 그게 그렇게 많이 팔리는데 여기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날이 추워서 워셔액이 잘 얼어서 많이 넣어준대요. 워셔액을. 그래야 좀 드런대요. 그리고 러시아 사람도 운전 진짜 험하게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장난 아니에요. 그 영상 보면 너무 재미있어요. 그리고 가속 변속이 굉장히 급가속, 급감속을 많이 해서 여기에 대한 내구성을 굉장히 높여놔야 돼요. 안 그러면 잘 안 팔려요. 그리고 밤이고 낮이고 헤드램프를 키고 다녀요. 왜 그러지? 그냥 운전 문화가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에서 현대 기아차가 여기 현지화가 되게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2014년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나가지고 전 세계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를 세게 견제한 적이 있어요. 그때 유가가 확 떨어져가지고 러시아 경제가 거의 98년 모라토로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은 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폭스바겐, 피해가, 푸조, GM 이런 데가 러시아 시장에서 다 철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현대차는 그 당시에 철수를 안 했어요. 버텼구나. 그 얘기는 뭐냐면 현지 공장이 있다는 이유는 그곳에 가장 적합한 자동차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러시아 시장에 몇 개 남지 않은 제조 공장이기 때문에 러시아 사람들이 원하는 차를 공급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2위, 3위를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브라질로 가볼까요? 브라질에서는 현지화 모델 HB20이 있는데 HB가 현대 브라질 20이에요. 아, 그래요? 이 차의 특징은 잘 팔리는 차가 바이오에탄올 혼합 모델. 정말 낯설죠. 바이오에탄올?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인데 휘발유하고 바이오에탄올을 같이 쓰는 모델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체 시장 점유율이 바이오에탄 혼합 모델이 점유율 80%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혼합 모델을 써요. 그러니까 여기도 어지간하게 거기가 공장 없으면 거기서 장사 못해요. 그런데 진짜 속속 들어오네. 크리스 추님 또 들어오셨네. 또요? 모스크바에 스포티지 많아요. 정말 멋진 게 해서 모스크바 시내 매일 사고 나고요. 라이트 키고 다리를 막고요. 모스크바에 스포티지 무지 많고요. 러시아 등장했네. 크리스 추님. 브라질 나올 때 됐는데. 브라질 차의 특징. 아까 한 가지 했던 바이오에탄올의 점유율 높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또 그게 또 여기가 비포장 도로가 굉장히 많아서 차고가 높아요. 그러니까 차가 높아요. 그래야 바닥 튀고 그럴 때 보호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소형 SUV인데도 HB20이 차가 좀 작아요. 구매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비싸고 럭셔리한 차를 팔지는 않아요. 근데도 SUV도 차고가 높고 또 하나의 특징 중의 하나가 기존의 유리보다 3배 정도 두꺼운 방탄유리를 씁니다. 방탄유리? 브라질을 원할 수 있는가가 많아서. 그래서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GM, 폭스바겐, 르노에 의해서 현대차가 한 9% 점유를 해서 4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차종으로 보면 현대차 HB20이 3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 팔리고 있죠.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칠레 같은 경우도 쉐보레가 1위고 현대가 2위. 기아차가 3위. 세단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세단만 기준으로 보면 리오가 거기도 1위입니다. 칠레 세단 시장 1위가 기아차 리오예요. 굉장히 특이하죠. 인도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아차 셀토스가 출시된 지 세 달 됐거든요. 그러니까 기아차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인도에서 파는 차는 셀토스 1개예요. 석 달 만에 SUV 판매 1위. 인도 시장 조치.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은 하기 나름이네. 그러니까. 아니, 동남아시아도 우리 될 것 같은데? 현대캐스터 잘하네. 오늘 선차 사야 돼? 셀토스 같은 경우에 국내 출시할 때 하이클라스라고 해서 HDA, 반자율 주행이 뛰어나고 그런 거 있는데 인도 셀토스 그때 말씀하시는 거 좀 그쪽 관계자분 얘기 들어보니까 한 13개월 동안 시장 조사를 해보니 뭐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거기서는 요구하는 게 되게 소박해요. 에어컨이 잘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는 보통 에어컨은 기본이잖아요. 거기 습하잖아. 재습제. 그때 얘기했잖아.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공기청정 기능에 열광한대요. 워낙 미세먼지 안 좋으니까. 그리고 브레이크 잘 들었으면 좋겠고. 당연한 거 아니야. 브레이크가 뭐 잘 들게. 요구사항이니까? 브레이크 잘 들게 해달라? 그리고 거기도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과시형 소비를 공략하기 위해서 사운드, 그러니까 스피커 옆에 무드램프를 단다거나 이게 우리나라랑은 좀 달라요. 그런데 뭔가 거기 시장에 맞춰서 잘 공략할 수 있으면 그 시장 내에서는 굉장히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아까 말씀드린 현대차 사이드나 이거는 좀 애매한 게 구매력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을 많이 내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현지에 적합한 모델을 생산해서 공략을 할 경우에는 굉장히 그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탑 브랜드들하고 밀리지 않을 정도 일본이 인도네시아 등등 동남아 장악할 때도 처음에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현지화해서 조금 조금씩 하다 보니까 큰 거지. 우리나라도 십시일반에서 그런 데 다 장악하다 보면 그럼요. 거의 철옹성 내고 그런 거지. 마지막으로 애국심 드는 얘기 하나. 이것도 그냥 현대차 관계자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자동차 회사가 그 국가에 있으면 좋은 점이 뭐냐라고 하면 그냥 흔히 일자리, 경제성장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분 얘기가 소비자 관점에서 굉장히 좋대요. 그러니까 그 국민들을 위해서 차를 만들어주는 곳은 자국 브랜드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독일차 같은 경우는 독일은 아우토반을 비롯해서 굉장히 도로 정비가 잘 돼 있잖아요. 그런데는 보통 서스펜션이 좀 단단해요. 고속에 적합하게 서스펜션이 단단해서. 타면 되게 딱딱하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 차 타면 좀 딱딱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촌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철이 되게 많아요. 독일에. 그리고 서스펜션을 너무 단단하게 할 경우에 좀 피곤하단 말이에요. 아파트마다 지금 뭐 있잖아요. 방지턱이. 예를 들어 렌즈로버나 이런 데는 약간 좀 습하고 그런 거에 도로가 좀 질척질척하고 그런 거에 좋은 브랜드가 만들다 보니까 물론 렌즈로버가 지금은 렌즈로버가 그쪽 브랜드는 아니지만 영국에 적합하게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일본차 같은 경우는 좁고 도로가 작고 주차공간이 작고 해서 작은 소형차들이 발전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소비자들만 생각해서 차를 개발하는 우리나라 소비자를 1순위로 생각하는 차는 현대차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어느 국가에는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국가들 신흥국들 사례를 보면 그래도 자기 국민들을 위해서 차를 만들어주는 자동차 회사가 있다는 거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고마운 일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가 이렇게 직접 막 돌아다니면서 현대 써있는 혹은 기아 써있는 이런 게 되면 또 브랜드 홍보하는 데도 꽤 도움이 좀 되겠네요.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수르 기자님 오늘 뜻하지 않게 세계 각국의 특파원들까지 끄집어내주세요.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우리 오늘도 경제의 신과 함께해 우리의 신과 함께해 우리 동일 기회가 우리 동일 기회가 Maine 우리 동일ce 우олог